네 안녕하세요 98번째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만화도 정말 또 오랜만에 보게 되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의 발상이 항상 좀 독특한 그런 꼬마 아이죠 이 아이가 스낵바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r, what is the biggest? 최상급 나왔죠? Big, bigger, the biggest, mozzarella stick you have 한국에서는 이걸 정확히 모짜렐라로 하는지 모짜렐라로 하는지 저는 사전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왔는데요 그래서 희고 말랑말랑한 이탈리아 치즈 그래서 mozzarella 치즈 하면서 여기 이제 스낵바 광고도 이렇게 있고 여기 말을 하는 말풍선 뒤에 창문 같은 데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소스 같은 경우도 좀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림에서는 이 아이가 아저씨를 보면서 What is the biggest? 가장 큰 mozzarella stick? 스틱은 말 그대로 이게 막대기 같이 길, 가늘고 긴 거 좀 그 모짜렐라 치즈를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그 뭐냐? 그 천하장사 소세지 같은 거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 스틱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What is?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Regular size, 그냥 보통 사이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런 걸 원하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는 여기 있는 소스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그 주인 이 주인이 이쪽 방향에 서 있겠죠 그래서 그 주인을 쳐다보면서 말풍선의 얘기를 합니다 Can you make one so big? 그래서 so plus big 형용사가 왔어요 또 부사도 올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that 절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할 때 that 절 뒤에 나오는 여기 문장에서는 대시한 so big that 하고 나왔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절 뒤에 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형용사하다 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Can you make one so big? 여기서 one이라는 거는 mozzarella stick이죠 그거를 아주 크게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뭐 if I wrap it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거는 그 자기가 주문하는 이 원이 되겠죠 즉 mozzarella stick 하나 그거를 so if I wrap it 그것을 wrap 싼대요 포장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mozzarella stick 엄청 큰 거 보이시죠 so if I wrap it in a paper towel so if I wrap it in a paper towel so paper towel이니까 이 paper towel을 제가 한국에서 뭐라고 하나 보니까 종이 towel이라고 그냥 번역돼서 쓰이더라고요 실제로 수퍼 가서도 이렇게 종이 towel 하면 다 알아듣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paper towel로 그 mozzarella stick을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 쌌을 때 people will mistake it mistake it for an infant 라고 했어요 so mistake a for b 로 하면은 a라는 것을 뭐라고 b라고 잘못 생각하다 오인하다 오해하다 라는 뜻이죠 즉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은 이 하도 크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 mozzarella stick을 paper towel에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딱 싸고 안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mistake it 그것을 mozzarella stick을 뭐라고 오해할 수 있게 infant infant은 유아죠 점먹이 아이 대개 뭐 이거는 거의 간단하기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infant 다음에 오는 게 toddler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 정도 나이 그래서 infant는 뭐 한 두 살 세 살 정도 사전에는 뭐 네 살 뭐 그렇게 나오는데 네 살 아이를 infant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딱 정해진 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아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겠죠 색깔도 뭐 뭐 희고 뭐죠 그런 색깔이니까 대충 그래서 마치 아이를 돌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쉬 쉬 쉬 하면서 이렇게 꼭 끼얹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이제 나오죠 그 뭡니까 그 스낵 그 가게의 사장님 모습 같아요 그러면서 what in the 라고 했는데 뒤에 말을 생략했어요 왜냐면은 표현에 따라서는 뒤에는 약간 뭐 조금 나쁜 말은 아니지만 좀 뭐 비속어적인 그런 표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거는 what in the world 하고 말을 그냥 멈춰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아주 놀라거나 당혹스러운 표현을 할 때 what in the world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표현한다는 거 같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깐 이 스낵 bar 여기 스낵 스낵 여기 이름 보면요 스낵 쉑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쉑 쉑 버거 도 순간 떠오르고 어쨌건 그래서 다시 이 스낵 bar 사장이 kid 꼬명아 don't you have a game to play 너 뭐 할 거 없니 게임 같은 거 놀 거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give me 뭐를 줘요 the baby sized so sized 앞에는 명사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 나온 단어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다가 please give me truck sized 하면 truck 크기만큼의 뭐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give me the baby sized 즉 아기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 mozzarella stick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스틱 만들어서 못 만들 건 없겠지만 엄청 크긴 크네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이 아이가 이 모짜렐라 스틱을 이만한 걸 얻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 표현 중에서 중요한 거는 so plus 형용사 부사 that 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 뒤에 데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에 나온 주어가 너무 형용사 하다 또는 부사 하다 라는 해석 이 되고요 즉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쉬운데 눈으로 보면 쉬운데 막상 막상 하라 그러면 쉽게 안 나오는 거 미스텍 A4B A4B는 이 자리에는 뭐 사람이라도 되고 물건이라도 되고 뭐 둘 다 바꿔도 돼요 A, B, B, A 사람이 오든 뭐가 됐든 하여튼 앞에 나온 A를 뒤에 나온 B라는 것으로 착각하다 오인하다 오해하다 라는 표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영작 제가 두세 개 정도 늘 준비하니까 밑에 오셔서 꼭 영작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사이트에 가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유튜브 등록하신 아이디와 또 제 사이트에 등록하신 아이디가 뭔지 밑에 내용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